3대 14화? 휘영아, 복면과왕은 언제 나오냐고 제가 어떻게 나가요? 이제 팬들분들까지 저를 놀리는 건가요? 내가 가르쳤잖아, 노래. 야, 래퍼 나갈 수 있지. 그거 네 천년의 사람 연습한 거 들려드려. 한 번 보여주세요. 아까 연습했잖아. 휘영아, 휘영아, 휘영아. 그런가에 내 세상도 연습했다, 애가. 휘영아, 위올라이 불러줘. 위올라이. 우주 대신 제가 잡혀 들어갈게요, 라고. 우주는 제가 잡았습니다. 너가 범인이구나, 그렇습니다. 서구야, 비닐 몇 개요? 저 두 개요. 두 개? 오렌지색이랑 이거 하나요? 네, 오렌지색이랑 이거 하나요. 한라봉이랑 이거 하나요. 다원아, 몸 좋아졌다. 태양아, 천년의 사랑 불러주세요. 태양아, 나? 천년의 사랑. 진정한 발성이 뭔지 압니까? 민성 오빠 생크림 안 닦아. 네, 여러분. 태양이가 하루에 한 번씩 발성이 바뀌어요. 오늘은 누구였지? 이수 선배님이었다. 이수 선배님으로 했다가 제가 또 이거로 바꿨어요. 이수 선배님으로 했다가 저녁에는 이승철 선배님 왔다가 아, 맞다, 맞다. 지금 또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제 오리지널. 지금 이제 오리지널. 갑니까? 나 못 들겠어, 웃겨가지고. 노래야? 그냥 웃겨. 뭐가 웃긴데. 노래해서. 야. 노래하는 게 웃겨? 그러면은. 생크림을 얻었다. 조심해. 거기 없나? 아이고. 댓글. 근데 우리 원래 오늘 얼마나 하기로 했었죠?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아무래도 찬이 생일이다 보니까 또 우주에 관한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도. 찬이가. 아니, 안 알려줘요. 맞아요. 우리가 대본 그거 보고 꿈이 누구냐고 알려달라 했는데 알려주진 않아요. 드라마로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양 씨 첫년의 사랑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태양 버전, 휘영 버전 한 번씩 봅시다. 아, 나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줄게.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까지만 합시다. 나를. 오케이, 좋아. 갑니다. 오케이. 근데 나를 찍고 있네?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의 너를 만나 힘에 들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데 3일 노래 못해요. 여기 나왔습니다. 저 진짜예요? 그래, 좋아. 해봐. 잡고 있어. 레츠킷. 레츠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참아야 했던 좋아, 좋아, 좋아. 가, 가, 가. 그동안 너만 얼마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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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우린 아버지 저를 Gad Gene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 어머니. 어머니 루 탄 데려니 오! 아니 운이... 운이 너무 웃겨 왜 이렇게 운이... 영어로 자고 아니 사랑했기 때문에 오! 아니 여러분 여러분 가왕이 잘하니 와 진짜 너무 힘들다 힘이 몇 번 했어요? 지금 판타지가 진짜 힘이 들었어요 음주했냐는데요? 음주했... 와! 주인공이다 주인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수한 찬이입니다 자! 박수! 쏠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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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을 찾아라 저 아니에요 닦아주세요 저 아니에요 닦아주세요 티 좀 주세요 잠깐만 이다원이에요 잠깐만 눈에 세이크림 들어갔어 아 잠깐만 네 방송 조정하겠습니다 찬양 방금 혹시 노래소리 들었어요? 지금 불러야 오주아! 들어와봐 방금 노래소리 들었나? 방금 우리 그거 했거든? 가왕 태양이랑 태양이랑 휘영이 릴레이로 쳐내는 사람이 했거든? 네 너도 이제 해 너도 해야 돼 우리 한 번씩 다 했어 오케이 찬양 주변으로 오주와 아 네 주변으로 오주와 의심이 많아졌어 주변으로 오주와 멀리서 볼게 제가 1인 집게임으로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부터 내 생일 생크림 케이크 사오지 마세요 이제 생크림 케이크 안 먹을 거니까 아이스크림 케이크 돌 케이크 뭐하라고요? 찬양하잖아 박완규 선배님 그걸 내가 어떻게 불러 찬양 갑시다 기립 코러스 쌓아드릴게요 너무 긴장하다 렛츠 기립 맨날 하던 거잖아 긴장하니까 그러면 앞에 부분 벌스 부분 휘영씨가 불러주세요 릴렉스 온 유어 마인 아 오케이 콕만 불러 찍어줄게 야 릴렉스 온 유어 마인 해 자 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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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사안이부터 마이클 마이클 바디 하하 휘영 불러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휘영씨 그거 진짜 말레이시아 아 아 아 찬양 아 찬양 아 하얀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어 친구가 자신감을 내고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둘이 같이 찍어 둘이 같이 찍어 찬양 좋아 좋아 됐어 5 6 7 8 4 5 5 5 8 4 5 5 6 7 8 5 5 5 5 5 5 7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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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내 사랑 다시 다시 왜요? 댓글 읽고 있었어요 댓글 너무 빨라서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불협화음 근데 우리 너무 가까이 있다 복잡한 네 기분 위험만 좀씩 나